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5번째 신경발달장애 중 지난 4번째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에 이어서 특정학습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학습장애는 정상적인 지능을 갖추고 있고 또 정서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심각한 수준의 학습장애를 나타내는 장애군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세부 하위 유형은 결함이 나타나는 특정학습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읽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난독증이라고 부르는 읽기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로 쓰기장애. 쓰기장애는 단순히 악필이나 철자가 틀리는 이런 경우는 장애라고 하지 않고요. 글의 크기나 기울기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거나 연필을 잡을 때나 쓸 때 힘 조절을 못해서 부자연스럽다든지 단어나 글자 간에 띄우는 간격의 문제가 있든지 불필요한 글자를 삽입하든지 필요한 글자를 생략하든지 등등의 이런 쓰기와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술장애가 있어요. 산술장애는 계산불능증 혹은 난산증이라고도 하는데 수기호의 조작능력이나 연산능력에 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정 학습장애의 진단기준은 첫 번째, 학업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학업기술은 아까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던 유형의 문제들을 여섯 가지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먼저 읽는 것, 다음 글로 표현하는 것, 의미를 이해하는 것, 맞춤법을 잘 사용하는 것, 수감각 혹은 계산하는 것, 수학적으로 추리하는 것. 이렇게 총 여섯 가지의 학업기술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진단기준이고요. 다음으로 이 학업기술이 개인의 생활연령에 기대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못 미치고 이로 인해 학업적, 직업적,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마지막으로 이런 학습장애가 학령기에 나타나야 하고 이런 학습의 어려움이 지적장애나 아니면 다른 신경학적 장애 등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진단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학습장애와 관련해서 학습부진, 학습지진이라는 단어와 잠깐 비교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학습부진아, 학습지진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습부진은 지능수준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스트레스나 환경적 문제, 가정불화, 빈곤, 결손가정, 아동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육방법 등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경우 이런 후천적인 다른 요인에 더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지능수준만큼 학습수행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문제 요인들이 제거되거나 교정되면 정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학습지진의 경우는 지능수준 자체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낮은 지능수준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능력이 낮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학습장애는 학습부진처럼 지능은 정상 범위에 있어요. 그런데 원인적인 측면에서 뇌의 특정 기능의 송상이라든지 인지적 결함 등의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다는 데 무게가 더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의 심각도 수준도 단순한 학습부진에 비해 학습장애의 경우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의 부진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서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도중에 학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품행장애, 우울증, ADHD, 적대적 반항장애 등등을 가진 아동 청소년의 10에서 25% 정도가 학습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정 학습장애의 치료는 특수교육이나 교정교육 등의 학습기술을 교육하는 형태가 있습니다만 단순한 학습기술만 교육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지지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정서적인 측면이나 과잉행동 같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뿐 아니라 약물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 영역은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교사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모두를 잘 케어해서 생활습관이라든지 학습활동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학습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신경발달장애의 마지막 운동장애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라든지 상동증적 동작장애 등등이 나오니까 꼭 함께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